안녕하십니까 고생들입니다. 열처리 쪽에 지금 주철의 열처리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가단주철 이란 말이 나오죠 가단주철은 그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다 원래 주철은 단조가 안되겠죠 가공이 안됩니다 단조가 안되는 이유는 주철은 내부 공간이 거의 없는 거죠 내부 공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철은요 순철이 물은 이유는요 순철 물은 이유는 내부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르다 깡철은 그러면 중간이죠 내부 공간이 공간이 적다 많다 적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철이 이제 처음에 만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순철을 만들면 순철 볼트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었다면 순수한 철은 철원자들이 박혀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빈 공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마리 빠진 전계람 공공도 있고 한 줄 빠진 전이도 있고 이런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물러서 순철을 원래 처럼 강하지만 강하지만 공간이 너무 많아서 무르다 그러니까 어떤 가공을 두면 소송가공하면 이게 휘청휘청하는 이유가 원자들이 공간이 있으니까 원자들이 잘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때문에 무르다 그럼 강철은 뭐냐 공간을 메꾸는데 누가 메꾸냐면 Fe3C라는 강력한 탄압물로 공간을 메꾼다 아직 덜 메꿨죠 그럼 주철은 왜 그러냐 주철은 Fe3C 플러스 나머지 빈 공간을 흙의한 편상흙연 같은 흙연으로 공간을 메꾸는 거죠 그래 주철은 뭐냐면 탄압물 플러스 지멘타이터죠 플러스 흙연으로 거의 공간을 메꾼 거고요 순철은 철만 있는 거고 강철은 탄압물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되죠 순철의 탄소모양은 그냥 고용체로 일부 고용체로 들어가 있고 탄소가요 강철은 탄압물로 있고 Fe3C 주철은 탄압물 플러스 흙연까지 해서 거의 공간을 메꾼 거죠 주철은 그래서 가공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과단주철이냐 가공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주철을 하는 이유는 가공성 때문에 그렇죠 주조성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철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걸 그냥 가공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용도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장에게 주물이란 말 많이 쓰시죠 주물 주물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물은 두 가지가 있다 주강이냐 주철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주물 했는데 주조를 했는데 주조한 물건인데 강을 주조한 거냐 주철을 주조한 거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철이나 주강이냐 캐스트 아이언 캐스트 스틸이죠 주강 주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캐스트 아이언 캐스트 스틸이죠 캐스트 아이언이고 주철이고 캐스트 스틸이고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탄소량이죠 탄소량 몇 프로 차이입니까? 2% 기준이죠 2% 이하는 미만은 주강이고 2% 초과 2% 초과되면 이하 초과하면 되죠 초과하면 주철이 되는 거죠 탄소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공간을 거의 다 구부리니까 단조거나 압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열체를 통해서 2단 플림을 통해서 내부에 있던 꽉 차 있던 결국 FE3C를 흑연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철 중에 회주철이 있고요 회주철, 백주철이 있습니다 회주철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FEC 탄화물 플러스 흑연이 있는게 회주철이고요 백주철은 FE3C만 있는 겁니다 주철인데 왜 FE3C만 있느냐 이것은 규소량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규소량과 탄소량을 조정해서 그래서 일반 회주철이 아니고 백주철을 가지고 가단조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주철은 그냥 회주철을 그대로 씁니다 가단조철을 안 만듭니다 그러면 회주철과 백주철 차이입이 뭐냐면 회주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탄소가 약 C가 3.5 평균 보시고요 그다음에 규소, 규소가 중요하죠 규소가 많으면 흑연이 잘 생깁니다 규소가 2.0 정도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백주철은 뭐냐면 C가 좀 줄입니다 2.5 정도 보시고 2% 이상이 수철이니까요 보시고 S는 약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춥니다 낮춰야지 흑연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규소는 흑연화가 잘 되는 소화질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백주철을 가지고 백주철을 가지고 결국 뭐냐면 백주철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렇게 생산을 만들면 결정립이 있고요 입내에 이렇게 되어있죠 검은 부분은 폴라이트죠 입내 폴라이트고 0.8를 썼죠 벌써 썼고 나머지 만약에 이게 만약에 C가 2.5% 짜리다 그러면 2.5% 탄소를 하면 입내 0.8 들어가죠 나머지 1.7% 1.7% 있기로 들어간 겁니다 0.8% 1.7% 더하면 2.5%죠 그래서 입내 시멘타이트 입개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만 있는 거 F3시만 있는 게 백주철입니다 파단면이 백색이다라는 거죠 그럼 회주철은 보통 흑색입니다 회색 회색 왜 그러냐면 회주철은 뭐가 있냐면 흑인이 있잖아요 흑인이 까만색이니까 까만색, 파란색, 흰색은 회색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2단 풀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멘타이트가 분해돼 가지고요 시멘타이트가 분해돼 가지고 일단 흑인이 만들어집니다 괴상으로 이렇게 구상흑인 주철이랑 비슷하죠 괴상의 주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내에 있는 흑인 F3시 입내에 있는 0.8 자리를 분해해 가지고 흑인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서 입게 흑인을 분해하는 겁니다 아니 시멘트를 분해해서 흑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사정에서 이 하얀 것은 페라이트죠 페라이트는 순철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흑연 그러니까 강철을 합시다 이렇게 만든 거죠 강철이 단조합연이 되듯이 그래서 괴상의 흑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페라이트 가단수철 좀 더 낮으면 폴라이트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들 때 입내에 전부 다 있는 걸 다 분해해 가지고 흑연 만든 것은 페라이트 그러니까 좀 높은 온도죠 조금 온도를 낮추면 입내에 약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에서 남아있는 거죠 페라이트가 그래서 페라이트 가단수철 이렇게 해서 2단 통해서 주철의 불림에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백주철을 가지고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백주철을 가단수철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흑심가단수철인데요 흑심가단수철 여기 흑심이 나와 있잖아요 백심가단수철 들어 보셨죠 백심가단수철은 뭐냐면 흑연화를 안 만들고요 계속 이 온도에서 유지해 가지고요 탈탄을 시켜 버립니다 날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멘트 타이트는 시멘트 타이트는 흰색이거든요 까만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멘트 타이트는 남겨두고 탈탄시켜 버려서 그렇게 만들면 백심가단수철 내부에 시멘트 타이트 남아있으면 백심가단수철 흑엘이 남아있으면 흑심가단수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흑심가단수철 할 때 영어로 쓰면 BMC Black BMC 고요 백신 Mall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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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 가능한 Black Malleable Casteion 백심은 White Malleable Casteion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흑심 백심 백심은 흑엘이 남아있는 것 흑연 백심은 시멘트 타이트만 남아있는 것 시멘트 타이트 일부 탈탄시켜 버려 시멘트 날린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